BDS 머신지의 자력코어 드릴 기계들, 애늘러 커터, 베벨링 기계들 이 최고급 퀄리티의 제품들이 독일에서 만들어집니다. 조립장에서는 오랜 시간 숙련된 전문가들이 매끄럽게 기계 제품들을 최종 조립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이 연습하여 손기술을 채득한 전문가들 고객님들이 언제나 최상급 품질의 제품을 제공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종 검수 단계에서 핵심 기능들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자기 유지력은 유압 실린더의 테스트를 받으며 테스팅 디바이스로 진행한 고전압 테스트 그리고 무결성 테스트도 빼놓을 수 없죠. 특수 제작된 케이스는 고객님이 계신 장소까지 안전하게 제품을 배송합니다. 자력 드릴링 기계는 다음 4가지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프로피 플러스 프로피 스타트 프로피 베이징 및 프로피 스페셜 모든 형태의 드릴링과 탭핑 작업에 폭넓게 이용할 수 있죠. 꾸준한 제품 개발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BDS 머신지의 제품들은 고객님 가까이로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당사의 검증 기준에 맞춘 제작 기술들은 고품질, 고효율을 보장합니다. 로봇 테크놀로지와 CNC 제어 기계들 덕분에 당사는 최상급 공정 자동화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양한 품질의 애늘러 커터는 어떤 작업에 적용하더라도 대응 가능하도록 다양한 크기의 액세서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KF 디버링 및 챔퍼링 머신들의 레인지는 제품을 다양한 금공업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죠. 1989년 회사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꾸준히 금공업 기계들을 제작해왔습니다. 제작 공장은 독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몽첸 글라드바헤에는 전 세계의 고객님들께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죠. 각자의 지분을 가진 전 세계에 검증되고 선별된 거래업자들이 전 세계 어디든지 매우 빠른 대응과 물품 배송을 약속드립니다. 금공업 및 무역 등 업계 종사자들은 BDS 머신지와의 오랜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당사에 의해 제품을 지원 및 공급해드립니다. 이미 금공업 전문가들에게 많은 인기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제 품질에 걸맞는 BDS 머신지의 제품 조금 더 나은 드릴렉 Britannica